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합니다. 뼈를 깎는 반성, 혼신을 다한 혁신으로 승리의 길을 닦는 것이 제2창당위원회의 임무고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국민의당의 활로입니다. 제2창당위는 국민의당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산모입니다.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라면 산모의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. 국민께서 다시 국민의당에 신뢰를 보내주실 때까지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. 제2창당위는 국민의당의 명운을 가를 마지막 열쇠입니다. 여기서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. 제2창당위가 국민의당이 다시 일어설 길을 열어주리라 확신합니다. 제2창당위는 다시 일어설 길을 열어드립니다. 제2창당위는 다시 일어설 길을 열어드립니다. 아멘